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노자의 이익과 동일 시야는 휴부리 신드롬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신당 참여를 권유했지만 노 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표는 새정치에 안아본 명분을 버리고 신뢰를 찾았다며 새정치라는 말은 당분간 누구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화장 비용을 남기고 떠난 67세 노인의 고독사가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막노동으로 연명하던 조모 씨는 지병으로 사망했지만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또 치료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산 소식은 내일 함께 하시죠.